기대내신 기대내신 여기 원래 작년에 우리 처음 때 오고 두 번째로 울렀는데 가린이가 여기서 춤추다 넘어질 뻔했는데요 오늘은 또 생각나요 그게 바로 1년 전이었는데 벌써 1년 전이라 오케이 저 입을 눈으로 울면 안 될까요? 오늘도 더운데 다들 괜찮아요? 정말요? 다행이에요 밥 안 드신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다행이에요 춥출 거에요 우리 앞으로 나갈까요? 네 나갈까요? 자 우리 센터를 다니고 안녕 우리 센터를 다니고 여기 쭉 갈까요? 여기 여기 네 그러면 센터는 이것입니다 어디요? 여기 센터 해주세요 이거 센터에요 센터 당첨이십니다 아 여보니 센터 네 저희 섞어드림부터 오늘 할게요 네 다행히 다행히 일단 좀 이 여기 여기 센터 다행히 여기 주소 여기 여기